할머니가 공주에요. 어? 내가 공주인데. 공주에요? 내가 온양인데 온양이고. 내가 공주 저기에요. 공주 중학교. 유구 지나서. 공주하고 온양하고 어디가 더 양반이에요? 유구하고 공주요? 네. 난 온양이라니까. 부온양이에요. 부온양 다음에 송악. 송악, 유구, 대술 뭐 이쪽으로 공주. 근데 온양도 양반이죠. 양반 같아. 온양은 저기 온천지구나. 전라도 경계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미있네. 웃자고 한소리에요. 그럼이야. 다른 형들은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요. 말도 안하지만. 친한 사이니까. 친하게 얘기하는거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 안해요. 여기서 이제 시계맞추는 법. 시계. 세팅해놓으면 되지. 그 싫어. 야 오늘 거기 뭐야 저기 어디지. 오늘 나보고 저기. 홍준표 찍고 오라고 나한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10만원 후원했어요. 거기 갔다 와야돼. 가서 홍준표랑 얘기하고 와야지. 대단히 열점 파야죠. 당연하죠. 나는 그거야. 가서 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럼 그게 목적이야. 여기 못 배운 여기. 못 배운 여기. 인간들하고 얘기하자. 못 알아서 처먹으니까. 나 뭐 도라해라 그러니까. 도라해가 아닌지 진질라 보여줄게. 아니 그거 몇 개월을 참으시는데. 오늘 홍준표가 안되면요. 윤석열 올라가면 이재명 되는거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 나가야 돼. 무조건. 그거 때문에 그러는거야. 그래요. 우리 엄마도 좋아해 윤석열을. 시원하대. 아니 사위나 그런 놈 고르지 제발. 사위나 좀. 깍두같은 놈 고르지. 어따 써먹어. 그런 새끼를. 무식한 사람은 대충 되면 안돼요. 우리 엄마도 이재명 좋아하고. 아휴 나 이민 갈거야. 요거를 눌러요. 5천원 누른 다음에. 요거를. 뭐들을. 아까 됐는데. 여보세요. 어디갔지. 예. 팔았습니다. 아까 됐잖아요. 시계가 어떻게 나왔더라. 시계 여기. 아 시계. 여기 시계 누르고. 어. 시계를 누르고. 아닌데. 아까 뭐하는데. 그 시계. 어떻게 했지 내가. 시계가 나오겠나. 아휴. 가방가 짧아서 큰일이다. 시계는 아니고. 이거 눌러요. 5초간. 5초간 누르고. 시계를. 얘를. 5초간. 설정을. 설정을 5초간 누르라고. 그리고 이건 제가 설명한걸 보실 필요 없는게. 약간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네. 5초 누르고. 누르고. 시계 누르고. 아날로그. 12시간.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세팅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12시간. 지금 몇시에요? 지금 2시. 3시 2분.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3시. 2분. 1.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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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PM 맞죠? 네. 그 다음에 12시간. 빼면 24시간. 켜면 아날로그 끄면 디지털. 아시겠죠? 세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시계 볼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한 번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디지털이 났죠? 안 오면 또 헷갈려. 됐습니까? 까먹으시니까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핸드폰이 더 좋으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